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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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이제. 얘기합시다. 진짜. 홍길동의 마음이죠. 맞아요.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실 전 국민이 다 안다 보니. 우리만. 우리도 모른 척하려 힘들었어요. 싱어게인에서 무명 가수 33호로 활동하신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. 나는 가수 유미입니다. 유미! 가수 유미님입니다. 유미입니다. 가수 유미님입니다. 유미! 유미! 뭘 불러줄까? 아름답다! 별. 별이다, 별. 별. 왜 다, 다, 다 차가워. 왜 다 차가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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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눈에서 놓아진 저 별들처럼 영원히 나. 유미! 드디어 부를 수 있는 그 이름. 유미 가수였습니다. 부르고 싶어서 정말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.